우리 회사는 각 사업별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업보고의 가치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또 자유세계로 수호하는 데 기회에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무기체계들은 우리 국민들과 우방국들이 안부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롭고 안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유엠 또 친환경 선박 등 뉴모빌티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며 또 친환경이기까지 한 운송수단을 활용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인류가 새로운 우주시대를 맞이하는 데 앞장서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뉴로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는 뉴로의 엔진을 비롯한 핵심 구성품들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우주주권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로의 민간체계종합기업으로서 선정되면서 2027년 뉴로 6차 발사 때까지 발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폴로 퀴즈들이 현재의 우주를 개척했다면 이제는 뉴로 퀴즈들이 미래의 우주를 하나유로스페이스와 함께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혁신적인 사업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새로운 기술로 미래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초인류 혁신기업으로 나아가자는 기업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는 기술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들을 창조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유로스페이스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